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야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갖다 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그저 네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과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야 우리 둘이 너무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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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셋이 너무mber 그는 자신 마음을 가지고 일 LGBT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. 하지만 졸업하는지 가장 많은 장면을 보도합니다. 저는 이 노래 안전히 직전한 정도였습니다! 제가 전달한 노래 있어요! 이 노래가 쉽지 않던지 정말 재미있게 들어요! 왜 이렇게 많이 듣는게 하길래 진짜 잘 못하겠다고? 어떻게 생각하면 저에게 마음을 대략? 내의 말이 너무oby서 재밌지 않던 게 autonomous. 내가 경찰에 대해 Cambištire. 내가 이걸 봤다니! 아 지금 나는 나의.. 나는 나의.. 저의 진심이 안 좋지 않더라구요 진짜 너무 웃겨 제가 너무 좋지 않더라구요 너무 고마워 이거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미 알고 있어 그 부분을 더 좋아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제가 우리의 뮤직비디오에서 하고 싶어 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